제주지역에 전기차가 늘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불길을 잡는 게 더욱 어려운데요. 소방당국이 이에 대응해 전문 장비를 도입하고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심 물을 쏴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불이 나면 진화가 매우 어려워 결국 4시간만에야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진압 훈련에 나섰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대형 질식 소화포로 화재 차량을 덮습니다. 공기가 못 들어가게 막아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치솟는 배터리의 열을 낮추고 불길과 연기를 차단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주변에 물마귀판을 설치해 배터리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화재를 진압합니다. 제주에 처음 도입된 이동식 소화수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립식으로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장시간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도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첫 전기차 화재 이후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일어났습니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해서 진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화재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장비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감사합니다.